이게 말이 되나요? 열심히 노력하면서 달려다 보니 창안 월드컵 경기장에서 동해를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영광인데요 이렇게 보답을 받는 순간도 오네요 여름을 함께 지금 무대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가슴이 엄청 떨려오네요 자 여러분 이 뜨거운 분위기여서 우리 앵은 씨 한번 해볼까요? 오늘 집에 갈 생각이 확실히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희를 사랑한다는 걸 또 느꼈어요 많은 분들께서 그러고 희망을 얻어주시잖아요 이런 꿈같은 상황들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즐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오래오래 저희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차근차근 지나가는 행동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